안녕하세요. 21학번 융합전공학부 진세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그룹은 B1A4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산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산드리는요. 진짜 정말 탈아이돌급 노래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듀엣가요제에서 5연승하고 브루엘 명곡에서도 우승한 적 몇 번 있고 도전천국에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 노래를 성공시켰던 그런 가창력을 가지고 암기력을 가진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저희 산드리는 진짜 진행을 잘해요. 솔직히 옛날부터 잘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별밤 DJ도 맡고 멤버들끼리 같이 예능 찍는다거나 하면 MC를 산드리가 맡아요. 산드리가 이제 말을 재밌게 하고 그냥 멤버들하고 사이도 좋고 하니까 산드리가 하는 건데 진짜 산드리 별밤 들어보시면 정말 예능 잘하거든요. 멘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산드리는 되게 순박해요. 되게 사람들이 정말 어 얘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탑 아이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순박해요. 제가 10살 때 이미 그냥 음악 방송을 챙겨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음악 방송을 볼 때 사실 그 당시에 좀 센 컨셉의 아이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막 짐승도 이런 거 하면서 근데 딱 B1A4가 완전 청량한 거예요. 어 뭐지 이 청량한 애들은? 뭐지? 좀 끌리는데? 하면서 파괴됐는데 그게 오케이여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향이 경상도 쪽이라서 사투리가 좀 있었는데 산드리가 사투리 고쳤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사실 거의 안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는 고쳤다고 정말 철썩같이 믿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일단 오리같이 생겼고 좀 되게 순하게 생기고 노래도 진짜 완전 너무 잘하니까 산드리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산드리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일단 아직까지 부산 사투리를 고치지 못했다는 점 부산 사투리가 여전히 심하게 남아있다는 점 그게 바로 매력 포인트고요. 아 물론 표준어를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연기를 할 때는 표준어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산드리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 옛날에 사실 과거 사진을 좀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마법의 안경 짤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법의 안경 짤 때문에 사실 산들이 성형우역도 받았었는데요. 성형우역 전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산들은 안경을 안 쓰는 이유가 렌즈 삽입술을 했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렌즈 삽입술 하기 전에는 시력 검사를 하면 마이너스 13이 나올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형을 한 게 아니고 안경이 문제예요. 안경. 저는 B1A4 미니 7집 앨범의 수록곡으로 실려있는 아이처럼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곡이 사랑 노래가 아니고 좀 현대인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살아가는데 나도 성인 말고 아이처럼 좀 시간을 천천히 살아가고 싶다. 그런 내용을 담은 가사고요. 또 한 곡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바로 이 앨범에 있는 수록곡인 나의 어릴 적 이야기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어릴 적 이야기는 실제로 산들이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인데요. 그것 때문에 멜로디도 정말 잔잔하고 이제 가사도 아 이 노래를 들으면 아 옛날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아니면은 뭐 아 내가 나중에 미래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노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B1A4는 지금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텐타임즈라는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고요. 산드리는 1976 한랑 카운티라는 뮤지컬에서 다니엘이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직까지 공연이 시작하진 않았지만 지금 티켓이 판매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실 B1A4 같은 경우에는 산드리랑 신우랑 공찬이 이렇게 셋이 WM에 남아서 이 셋이 B1A4 내에서 활동하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 여러분들의 추억과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진영이랑 바로의 개인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새로운 B1A4의 모습도 있으니까요. B1A4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B1A4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f graciousd tener b1A4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familiar 비God